Q&A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가 계속 의자를 빼는 장난을 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더미 형제가 알려드립니다 더미 형제입니다 실험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미 형제였습니다 자 리차드 김의 2단계 도전 시작합니다 자 리차드 김 준비하시고요 자 2단계 도전은요 손 감각으로 글자 맞추기입니다 자 먼저 글자를 주시면 됩니다 안보이게 리차드 김의 안보이게 자 여러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맞추시면 됩니다 어떻게 맞추시죠? 제 손의 감각은 미세한 잉크 분자까지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? 이게 뭐더라? 이게 뭐더라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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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더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리차드 김? 리차드 김 물어보는 건가요?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아 주문을 자기 주문인가요? 알겠습니다 네 자 분홍색이 어디 이거 뭐야? 이게 뭐더라? 이게 뭐야?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친구 신구 신구 신구요? 친구래 친구 친구래 성공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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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